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경의선 철도 북적 구간을 완전히 끊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남북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혔던 소위 유럽까지 쫙 이어지는 한반도 종단 철도 이 꿈 사라지는 겁니까? 이대로. 그래서 새해 연초부터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해 연말 북에서 더 이상 남북관계는 동족관계가 아니고 민족관계가 아니라 민족관계, 동족관계가 아니라 교전 중인 두 전쟁 당사국 관계다. 하고 나서 연초에 첫 번째 구체적 후속 조치로 경의선, 특히 경의선을 딱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경의선 북쪽 구간을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은통치의 종식이다를 선언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전쟁을 대비하라는 대내외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한데 이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차원이 다른 정말 충격적인 조치죠. 그 정도 의미까지는 저는 실은 그냥 이거 사실 번영에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다. 우리 경제 때문에 이거 안보 바꾸치기 안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쟁하고 철도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철도는 다 아시다시피 근대 국민국가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렇죠. 지역을 통합시키고 예를 들어서 링컨 같은 경우도 철도 변호사였죠. 하나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이 철도도 혁명과 전쟁의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괴관이 다 틀리잖아요. 협계 관계 표준계 있는데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관계거든요. 넓은. 넓은 관계. 우리나라보다 넓어요. 표준계가 1435mm면 관계는 1520인데 하여튼 그것까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표준계입니다. 표준계고 우리나라 대부분 표준계인데 관계를 쓰는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하고 스페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프랑스한테 한번 라폴레안한테 심하게 한번 밀리고 나서 러시아가 겁이 나서 못 밀고 들어오게 괴관을 넓혔어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2차 대전 때 독일이 모스코바 밀고 들어갔을 때 보급 때문에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괴관이 틀려서 밀고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기차가 수송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보급이 안 됐습니다. 보급이.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의선을 콕 집어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폐쇄시키라고 한 말은 특히나 사회주 국가에서 주철 정도 아닙니까? 주철 정도. 철도 우선. 철도 우선이죠. 핵심 특히 평양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경의선부터 잘라라. 이 이야기는 전쟁을 대비한다는 의미고요. 밀고 못 들어오게. 밀고 남쪽에서 밀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 저는 그거 고전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북 인민들한테도 분명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대비한다고. 그다음에 유흔 통치와 관련해서는 이게 대표적인 유흔 통치는 이북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 내재적 접근. 이북 입장에서 보자면 3대 권력 승계를 정당화하는 게 유흔 통치 아닙니까? 바로 선대 수령이 못다 이룬 혁명 과업을 이 과업을 제일 잘 아는 백두혈통이 대를 이어서 이어나가겠다. 이게 유흔 통치고 본인이 지금 최고 권력자가 된 정당성도 유흔 통치에 있는데. 그렇죠. 유흔 통치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김일성 주석이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조선 그 표현대로 요즘 유행하는 게 좋게 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그다음에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민족의 공동번영. 이게 유흔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유럽까지 철도로 간다. 간다. 이거였잖아요. 김일성 주석이 1차 북핵위기 때 ntpt 탈퇴하고 이랬을 때 카트가 방북해서 ys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94년 6월에 급서를 했잖아요. 갑자기 사망하게 됐는데. ys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당을 앞두고 그때 이북에서는 그 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얼마나 했으면 그렇게 했나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접견한 외교사절이 벨기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때 그 유명한 15억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도만 연결돼서 중국으로부터 단둥, 러시아부터 훈춘에서 우리가 물건만 날라주고 통행료만 받아도 연간 15억불의 수입을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유흔이거든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철도 사랑은 정말 대단한데요. 스탈린으로 봤던 첫 번째 선물이 열차죠. 열차였어요. 그다음에 철도법, 북한 철도법 1호에 보면 김일성의 교시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자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이 선행관이라는 게 항상 이북에서 총화할 때 보면 선행 부분, 이끌어나가는 부분. 그게 전력, 석탄, 금속, 철도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운송은 제2의 생산이다. 우리 조선반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특장점을 살리는 건 철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의선 북쪽까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끊어라. 이렇게 되면 전쟁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실제로 철도를 통해서 원래 일본에서 지하터널을 지하로 철도가 했어요. 해저터널, 지하랜다, 해저터널 뚫어서 부산으로 오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강릉 쪽 동해선으로 가거나 해서 소위 만주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이걸 쭉 열어서 가는데 사실은 중국도 북한이랑 철도 연결하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북한이.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훈이 뭐로 연결되냐는 바로 우리 민족끼리 사상으로 연결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끼리, 조평통 원래 기간지 이름인데 우리 민족끼리도 폐쇄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민족끼리냐 하면 북에서 우리가 남북철도 연결하면 북한 철도 현대화시키는데 얼마가 들어가니 이래서 남쪽 보수 세력들이 퍼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맞아요. 방금 변호사님 이야기했듯이 일본은 1930년대부터 어떻게 하면 대륙으로 연결할까. 그렇죠. 그 당시 해저터널을 팔려고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래서 멀쩡한 우리 같은 경우 연결만 하면 대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철도로 연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라시아 철도, 네덜란드 있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강소국인데 로테르담항 그게 유라시아의 서쪽 관문이거든요. 웨스트 게이트라고 하죠. 거기가 글로벌 물류의 핵심이에요. 마찬가지로 부산이 그러면 동쪽 게이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거치지 않으면 대륙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지불해야 하는데 남쪽에서 하도 퍼주기를 하니까 이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라도 당장 남쪽 필요 없다. 중국은 바로 우리한테 해준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끼리 이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유언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소위 8종 8행이라고 해서 고속철을 8종 8개, 종으로 8개. 완전 바둑판이에요. 횡으로 8개를 해서 바둑판처럼 중국을 고속철로 다 연결을 했어요. 그게 북쪽하고 세 군데가 접경이 되는데 단둥, 신이조까지 넘어올 수 있죠. 그다음에 저쪽 훈춤까지도 갔죠. 최근에 백두산까지도 개통시켰어요. 고속철도가 백두산까지 가고 있다니까 중국의 고속철도가. 그래서 중국에서 평양 개선까지 서울까지 연결한 고속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북에서 그걸 계속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우리가 130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철도 부설권이거든요. 철도 부설권을 왜 중국 자본한테 주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가 놓아야지. 왜 100년 전 식민지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철도는 도로하고 달라서 우리 남쪽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중국이 지금 틀어져서 중국이 평양 개선까지 고속철을 논다 쳐요. 나중에 우리가 사이가 좋아져서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 고속철도가 우리 차량이 못 올라가요. 모든 건 중국 시스템으로 또 통일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북한 철도를 통해서 우리 고속철도 차량 사업도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퍼주기다 어쩐다 하는 건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 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야가 갑자기 전 세계로 그러니까 일본 동경에서 고속철이 와 가지고 해저천월로 해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강릉 거쳐서 저 위로 올라가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단까지 간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국민들 중에 있잖아요. 국제역을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공항을 가도 택시를 타도 공항 갑시다 이러면 국제선용 국내선용 하죠. 우리가 배를 타러 가도 연안부두가 있고 국제선 부두가 있어요. 철도만 국제역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네. 이 유라시아 국가 중에 있잖아요. 국제역 없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섬나라니까. 우리는 섬도 아닌데 분단 때문에 국제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따라서 남북철도 연결은 국제철도로의 본 성격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아주 장대한 계획이고 이거는 보수 정권에서 더 크게 이야기했어요. 박근혜. 통일대박. 통일대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야기했던 건데 이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걸 스스로 걷어차버리니까 일본은 있잖아요. 지금 무엇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쪽이 일본은 남북철도 연결되는 걸 싫어해. 왜냐하면 이니셔티브가 우리한테 넘어가니까. 그래도 대륙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사할린 호카이도를 해저로 연결하는 거예요. 사할린 호카이도를. 사할린 호카이도로 해저로 연결하면. 멀지도 않아. 멀지도 않아요. 50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한일해저는 120km 되는데 그쪽으로 연결하면. 중국으로 바로 들어가네. 중국 러시아로. 러시아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베가 그걸 하고 싶어 가지고 엄청난 노래 가다가 지금은 저세상으로 가버렸지만 어쨌든 일본과 러시아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밀고 당기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멀쩡한 해저 터널을 팔 필요도 없고 연결해서 넘어가면 되네. 남북 간에. 남북 간에. 그리고 한 번 상상해보십시오. 여러분 dmz가 있잖아요. dmz가 천혜의 보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동해선 한 번 얘기해. 경의선 말고 동해선 얘기해. 네. 동해선. 부산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포항 가서 올라가서 우리 백두대간을 타고 강릉 속초를 지나서 dmz를 지나. 근강산 지나서 명사십리 원산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로 간다. 세계 단어컨대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명소입니다. 아름다운.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데서. dmz를 지나간다는 거. 우리가 베를린 장병 문을 했을 때 베를린이 얼마. 별거 없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산악철도 최고가 스위스 철도잖아요. 스위스. 융프라오. 저는 그거는 죄송한지 알지만 스위스 철도에는. 이게 만약에 연결된다면 그건 정말 우리 상상을 띄워놓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업도 마찬가지고 홍해도 마찬가지고 해운으로 가는 문제가 물류 문제가 공급망이 상당히 4개 걸려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중국의 지금 1대1로는 완전히 물류를 통해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이걸 단절한다는 건 두고두고 한탄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이전에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이 와가지고 우리 철도 사정 되게 안 좋은데 여기 고속철 굉장히 좋다면서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일부러 서울로 내려와서 북쪽에서 강릉 쪽으로 바로 내려간 게 아니라 서울로 와서 고속철을 타고 이동해서 갔단 말이죠. 경강선 타고 갔죠. 경강선 타고. 김정은 국방위원님도 내려와가지고 북한 철도가 민망하다. 대통령 몹시게 민망하다 할 정도로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대륙철도를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 국제철도협력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OSJ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일은 대박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야기하면서 하려면 대륙철도하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륙철도하고 연결되려면 이 OSJD에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 OSJD는 만장일치제. 한나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안 돼. 그런데 북한이 계속 반대했어요. 왜? 항공하고 다르게 철도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만한 긴장관계나 신뢰가 없으면 철도를 못 열어줘요. 북에서 민망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타고 올라가다가 정말 얼마나. 중간에 쓰고. 민망하게.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OSJD 가입을 북에서 동의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끊어버렸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림이 막 그려지잖아요. 철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어쨌든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각자 다른 평가를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상호 자격이니까. 상호적으로. 탓할 수는 없어요. 쭉 올라가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사실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그쪽에 호카이도 위쪽에 국경 분쟁이 영토 분쟁이 있단 말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카이도에서 사할린으로 가는. 해저터널 뚫자. 해저터널 뚫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물류가 중요하고 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한반도 종단. 그래서 시베리아 중국 철도 종단 철도로 해서 횡단이죠. 횡단 철도로 해서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하는 꿈. 이거 그냥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대책은 바로 한반도 종단 철도 아까 국제 철도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국제 철도에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남북 철도 연결로 인해서 1차 수혜는 우리 한민족이지만 주변 국가도 공동 번영한다는 사실을 계속 설득해야 돼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렇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서도 철도 연결 사업을 제외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했어요. 맞아요. 이유는 뭘까? 그게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예를 들어 고속철도 와 가지고 평양까지 왔는데 서울하고 연결 안 되면 그게 체산성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종단에는 남쪽까지 연결되어야만 소위 부산 서울 개성 평양 단둥 심양 베이징으로 이루어지는 이 황금루트를 개발하게 되는 거고 러시아 마찬가지 아니에요? 러시아도 나지나 싸움만 와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설득하면서 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YS가 이야기했다. 그 유명한 침입사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가 착각해야 돼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한 웅장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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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